이 명의신탁은 어제도 어떤 분이 글더라고요 어떤 사례가 많이 나오냐고 그러는데 원래 이 명의신탁 사례는 총 뭐가 있냐면 배우자 간의 사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종중간 이게 하나가 나와요 같은 사례거든요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자 간 명의신탁 세 번째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계약 명의신탁 계약 위임 명의신탁 그럽니다 계약 명의신탁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계약 명의신탁을 인용한 경매로 인한 명의신탁이 있어요 경매 그런데 얘는 얘하고 똑같고요 얘는 얘하고 똑같아요 실제는요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유효인 거고요 얘들은 전체가 뭐예요 얘는 무효인 형태를 보통 가지고 명의신탁을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가장 중요해요 이 계약 명의신탁이 가장 사례형으로 문제를 가장 잘 냅니다 이게 항상 그래서 얘하고 그 다음에 이 사례형 이 두 개는 반드시 애와놓으셔야 돼요 이 두 개는 기본으로 애와놔야 돼요 그래서 답을 찾을 때 무진장에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명의신탁은 원래는 누구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종부세 같은 거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은 9억인가요? 9억 이상이면 나오는 거고 그럼 다주택자는 6억 초간가요? 지금도 똑같나? 네, 종합부동산세 아, 그건 원래 세법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션법이? 아,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이 모양이에요? 맨날 세법만 하더만 아니, 그 단독일 때는 집이 하나일 때는 9억 이상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공시지가가 그다음에 다주택자일 때는 6억 이상 내가 거꾸로 말하는 거야, 지금? 그 금액이 올라... 아, 하나는 12억으로 올렸어요? 올랐고 다주택자가 9억으로 올랐던 거예요? 아, 그래요? 언제 오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올랐어요? 미안해요, 자, 봐요 제대로 아는 사람 하나밖에 없네 종부세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 이 친구가 아까 집이 하나이면 얼마라고요? 12억? 12억인데 이 친구가 예를 들면 15억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종부세가 나오잖아 그때 하나의 부동산을 누구한테? 이렇게 을한테 명의를 신탁해 놓을 수 있죠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돼요? 신탁자가 되고 이는 뭐예요? 수탁자가 되죠 얘는 타주점이에요 취득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부동산이 넘어오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금액이 줄어들 거 아니야? 예를 들면 11억으로 그럼 종부세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명의 신탁이라는 게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거예요 명의를 신탁했다 그럼 이 토지가 진짜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인데 명의를 신탁한 거잖아요 그럼 세금을 포탈할 수가 있다고 이 형태가 명의 신탁이에요 그럼 명의 신탁은 원칙은 봐봐요 OX 문제 유용가요? 무용가요? 네, 무용 거야 계약은 성립이 됐다 하더라도 명의 신탁 이것만 푸세요 정확히 사례 문제가 들어와 있는 걸 푸는 게 중요해요 명의 신탁은 무효다 다만 명의 신탁 약정이 무효이지만 어디 해당되지 않는다? 103조 해당되지? 안는다 그럼 해당되지 않죠 그럼 103조가 아니니까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니죠 그러면 누가요? 이 갑은 신탁자는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무효이지만 103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누구의가? 갑이 을에게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알아듣죠? 네 두 번째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 신탁도 장인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명의 신탁이라는 건 꼭 소유권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다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물권 우리가 예를 들면 저당권 같은 경우도 삼자 명의로 함부로 대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둘이 짜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적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명의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호준에 대한 가등기란 말 보인가요? 가등기인 경우에도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은 그냥 확인만 하세요 확인만 하시라고 가등기라고 되어 있죠? 돼야 안 돼요? 적용돼요 단 조심할 거 써놔 볼게요 그냥 우리는 신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신탁관계를 하는 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유효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상호명의신탁 상호명의신탁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거예요 그게 크로스돼서 명의신탁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양도담보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간 종중 간 탈세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배우자 간에도 탈세의 목적이 있으면 적용돼요 종중 간에도 탈세의 목적이 있으면 적용되는데 탈세의 목적이 없어요 세금 목적이 없는 종중 간 명의신탁하고 배우자는 법률원 배우자입니다 사실혼관계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탈세의 목적이 없다면 적용되지 않아요 이것들은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가등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야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죠 돈 빌려준 게 아니라고 담보가등기는 적용이 안 되거든 그런데 얘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죠 적용이 되는 거야 조심해야 된다고 이것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다예요 그다음에 4번에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거 봐요 채무변제를 담보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담보가등기 양도담보 채무변제를 담보한다고 담보 담보 담보가등기 아니면 양도담보 담보란 말이 꼭 들어가잖아요 담보라는 건 돈 빌리는 관계야 그때는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상호명의신탁 보여요? 다른 말로 보여요? 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 적용돼 안 돼 적용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심탁법이란 말 보인가요? 적용될 수 없다 여기 적용되는 거 적용되지 않는 건 그냥 가볍게 읽고 가세요 별도로 따로 공부해가지고 깊이 공부할 내용은 아니니까 이 문제는 무조건 17번 사례 있죠 뒤에 넘겨봐요 그 사례 17번 보이죠? 그런 사례가 시험이에요 지금 앞에 있는 건 한 번만 읽고 가라고 이것만 이렇게 정해놓고 써놓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 자체가 선풍기, 이 선풍기가 뭐예요? 이거 103조 103조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 명의신탁은 103조에 해당이 돼? 안 돼? 안 돼? 행위로 볼 수 없다 동그라미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사실혼 배우자 간에 사실혼 배우자 간에 명의신탁은 허용이 돼? 안 돼? 안 돼? 이 배우자는 법류론이야 법류론의 명의신탁은 가능한데 사실혼 배우자 간에 명의신탁은 무효야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건 무효라는 의미예요 이거 혼인의 분네 이제 결혼했네? 법류론 배우자가 된 거죠 그러면 혼인 한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지 소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남자였고 여기가 여자였다고 둘이 부부가 아니야 5월 1일 날 명의신탁은 했다고 그냥 재산 좀 맡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둘이 또 결혼할 수 있죠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7월 1일 날 결혼한 거야 혼인신고를 그럼 이때부터 명의신탁은 유효가 돼 탈세 목적이 없으면 이걸 처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혼인 한때부터 혼인 한때부터 여기 소급하여 금태 안 돼요? 명의수탁자가 수탁자가 얘예요 수탁자가 수탁자가 제삼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해붙네 그럼 이 3자는 뭐예요?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소유권 취득 보이죠? 수탁자가 팔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어떤 명의신탁이든 알겠죠? 여기가 이자감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이렇게 나올 거거든 어떤 명의신탁이든 간에 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기억나요? 우리가 원래 앞에 갑과 을 간의 기본계약이 무효죠 무효이더라도 선의 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죠 그렇죠? 그게 몇 개예요 총? 비, 통, 착, 사, 강 그렇죠? 무효 취소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해제 해제 기억나? 해제? 해제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방금 담보 가든기에서 선의 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대항할 수 없다 일곱 개 마지막으로 명의신탁은 3자 보호되죠 그런데 이 여덟 개 중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하는 애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여덟 개예요 총 여덟 개 그래서 앞에가 무효이고 앞에가 취소이더라도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가 총 여덟 개가 있다고 비, 통, 착, 사, 강, 해제 그 다음에 담보 가든기 그 다음에 여기 명의신탁 단 명의신탁의 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고 선악을 불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얘가 명의신탁이란 걸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보호하겠다는 거야 이 대개체은 총 세 개 여덟 개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목적물을 반드시 신탁자 자금으로 취득해야만 성립된다 이건 X거든요 이건 뒤에 가서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개항 명의신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개항 명의신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보면 되고 명의신탁 약적은 그 자체가 선풍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죠? 위반된다 그러면 X가 되지 그 다음에 14번에 탈세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맞춰진 경우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X 불법원인 급여라는 의미가 다른 말로 바꾸면 103조에 해당되냐 이거죠? 안 된다고 이건 X 양도담보 보이죠? 아까 상호명의신탁 배우자 이거 법류론이에요 명의신탁은 여기에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OX O 얘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여기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 게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아까 여기 지옥네 신탁법 상호명의 양도 담보 있죠? 여기까지는 아예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종중관이죠 그 다음에 배우자관 있잖아요 얘는 적용돼야 안 돼요? 돼요 되는데 뭐가 없어야 돼? 탈세 목적이 없으면 보호를 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배우자를 빼버려야 돼요 여기를 여기는 무조건 적용돼야 안 돼? 해당되지 않아 애들은 그런데 배우자는 뭐가 없어야 돼? 적용이 돼 적용이 되는데 뭐가 없어야 돼? 탈법이 없어야 적용이 배제된다고 그래서 얘는 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얘 때문에 틀린 거예요 얘 때문에 틀린 거예요? 얘 때문에 틀린 거라고 여기 봐봐 다시 신탁법 보이죠? 상호명의신탁 보이죠? 양도담보, 담보가등기 보이죠? 얘들은 명의신탁 자체가 아예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런데 얘는 적용이 돼 안 돼? 배우자 종종은 되는데 탈세 목적이 없으면 빠지는 거야 배우자가 무조건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 탈세가 없어야 적용이 안 된다고 틀린 거 이거 사실혼 배우자 보이죠? 사실혼 배우자는 안 되는데 이거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허용된다 그러면 안 되죠 됐죠? 여기까지는 한 번만 읽으라고 17번부터 할 거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가지고 기출문제를 접목하면 다 풀려요 알아들어요? 이거 풀고 가게요 그림을 먼저 그려야 돼요 지금 제가 문제를 뭐 먹느냐 하면 기출문제거든요 앞에 우리 기출문제집 있잖아요 풀어갖고 와요 다음 주에 안 풀 테니까 17번 하고요 아니 지금 우리 프린트물에 18번 보이죠? 사례 그 다음에 밑에 19번 보이죠? 넘겨봐요 20번 하고 22번 하고 23번 24번 보이죠? 이 정도 풀어가지고 명의신탁을 틀리면 책임을 못 져요 이 정도 풀어가지고 이게 지금 지문이 다 나온 거야 17번 봐봐 17번 보이죠? 이 그림과 관련된 게 다 나온 거라고 배우자 보이죠? 아까 명의신탁이 배우자 종중 갔다고 그랬죠? 이자간, 중간생략, 계약명의, 경매 있잖아요 경매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두 개가 어려운 거지 자 봐봐 그림이 어디 갔어? 여기에 감은 탈세,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치안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누구에게? 을에게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유효, 무효? 명의신탁 유효, 무효? 명의신탁 유효, 무효? 유효 그리고 자신의 엑스터리를 등기해 준 거야 됐죠? 이걸 이자간 명의신탁 종중 배우자는 명의신탁인데 탈세 목적이 없으니까 유효죠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 내부적으로 소유자가 누구야? 내부적으로 소유자 갑이죠? 그런데 외부적, 제3자가 보는 시각의 소유자는 누구야? 외부적 소유자는 의리야 그렇죠? 그래서 질문해 볼게 와이프가 그러는 거야 하루아침에 얼굴이 돌변하면서 내 앞으로 등기되어 있지? 이거 내 거야? 와이프 후라이팬으로 맞을 수 있다고요 농담해요 혹시 오해하지 말고 이해 돼요? 자기들끼리 소유자가 누구요? 갑인데 어떻게 소유권을 주장하냐고 이해 돼요? 그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 등기 여기 있죠? 갑이 이걸 팔아먹을 수 있어? A에게 매매할 수 있죠 임대차 할 수 있다 없다 왜? 내부적으로 소유자가 누구요? 갑이니까 이해 돼요? 자 다시 이 땅에 누군가 불법으로 들어왔어 불법 불법 그럼 물청행사 할 수 있잖아 그럼 얘가 직접 해? 안 돼? 예 안 되지 외부적으로 소유자가 의리니까 그럼 대위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 되나요? 이게 포인트라고 이걸 이해하는 게 그런데 얘가 팔아먹었다 음해 팔아먹었다 이혼이다 그렇죠? 이거 그럼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수탑자가 팔아먹었잖아 삼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무조건 명의시타 농담해요 혹시 오해하지 말고요 이게 꼭 거기만 잘라가지고 이야기를 해 이게 아니 그 앞뒤 정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멘트라는 게 알겠죠?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중에서도 앞으로 혼자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회가 많아 앞으로도 자, 봐봐 이제 여기에 문장을 보는 거예요 그림이 있다는 전제에서 그러면 을은 누구요? 뭐 와이프야? 수탑자라고 하자고 고급지게 얘는 뭐예요? 신탁자 자, 을은 갑에 대한 X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죠 후라이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가 소유자, 자기들끼리는 내부적으로 갑이 소유자 자, 이거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유효 유효지 조심해 해제란 말 썼죠? 해제, 해지는 유효인 것만 쓸 수 있는 거지 무효인 것을 무효인 법률 행위를 해제한다 해지한다 쓸 수 있어? 없어 오케이 명의신탁은 원래 무효지 그런데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데 이 명의신탁은 유효야, 무효야? 유효니까 해제가 들어오는 거야 유효이기 때문에 해제란 말을 쓴 거라고 그럼 해지를 해가지고 등기를 다시 가져와 안 가져와? 가져와 명의신탁은 103조 위반이 아니니까 그래서 의뢰계 행사하여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왜?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것, 이 소유권은 물청이야, 채청이야? 이 계약 해지 있잖아 그럼 당연 복귀지 당연 복귀였죠 누가 소유자? 갑은 이 등기 말쏘 청구하지 소유권이기하면 말쏘잖아 물청이야, 채청이야 물청,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자, 3번 의뢰의 의뢰이 또 취득시효 한다네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됐다고 의뢰의 참말로 자, 이거 돼, 안 돼? 왜 안 돼? 후라이폰, 뭐는 후라이폰? 아무 때나 후라이폰 들어 왜 안 되는데 타주점유, 타주점유 타주점유인데 어떻게 취득시효를 해? 타주점유예요? 의뢰는 취득시효 못하는 거야 등기부 취득시효, 10년이잖아 그런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소유의사가 있어야 되잖아 자주점유 그런데 이 수탁자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 안 된다는 거고 자, 의뢰이 X토지 이외 건물을 지었네 그럼 지금 법정지상권 물어보는 거야 무조건 안 돼 왜? 토지가 누 거예요? 값 거예요? 건물은 누 거예요? 을 거예요? 그럼 나오겠냐고 법정지상권이 나오려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해야 되는데 그래서 명의신탁에서는 법정지상권이라는 걸 꺼내면 안 된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못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값이 진짜 소유자가 누구요? 값이지 내부적으로 얘가 팔았다고 병한테 그럼 등기 넘겨줘야 되지? 그럼 의뢰이 와가지고 그래 등기부 떼어보라고 내가 소유자라고 내가 언제 팔았냐고 등기 안 넘겨주면 이때 뭐가 들어가? 이게 후라이팬이요 팔았죠? 그럼 등기 넘겨줘요 타인 물건 매매예요? 자기 물건 매매야 자기 물건 매매야 이거 값 자신 거니까 물건 매매니까 등기 넘겨줘야 돼? 안 넘겨줘야 돼? 넘겨줘야 되고 이거 조심해라 물청 삼자가 불법이 들어왔죠? 그럼 물청은 누가 행사해? 얘는 어디 갔냐? 점유하는 거예요 어디 갔네? 급해가지고 잠깐 예측했나봐 자, 값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거기서 뭘로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밑에 써나? 대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결국은 이 포지션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응용하는 거니까 항상 머릿속에 자, 그 다음에 87번 자,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팔아먹었네 그죠? 뭔지 알겠죠? 이제 이것도 후라이팬이죠 그게 팔아먹었잖아 그럼 병은 소유권 채택할 수 있죠? 그런데 병이 뭐였어? 적극 가담했죠? 그럼 103조 위반한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을과 병사의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 병이 병이 을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 엑스토지 소유권 이전 능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건 뭐냐면 적극 가담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채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밑에다가 선악 불문 쓰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물어볼게 봐봐 여기 지금 갑은 조세포탈 명령 없죠? 배우자라고 썼죠?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가 종중 갑은 그래 종중 갑은 종중원 종중원 을과의 명이신 땅 이렇게 썼다고 보여요? 네 그럼 이 땅은 종중 거예요? 종중원 거예요? 종중 갑 거죠? 네 등길은 누구로 돼 있어? 종중원 을로 돼 있지 5촌 당석 앞으로 이게 돼요? 그럼 내 파트랑 똑같아가 다를까? 똑같아 오케이 똑같은데 배우자 나올 때는 알아먹고 종중 나올 때는 누구세요? 그래 버리면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이 풀어라고 같이 같이 풀면 된다고 얘만 풀면 배우자 종중은 다 풀어요 얘만 풀면 자 이제 18번 봐봐 자 이제 18번이 뭔가 볼게요 18번은 자 이게 이제 알아두면 좋아 근데 얘가 사례로 나올까라는 생각은 들어 근데 얘가 안 나오면 공유 쪽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공유 그 옆에다가 18번 위에다가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써놔요 구분소유적 공유 네 땅 내 땅이 정해져 있는 거 겉으로는 한필지지 근데 담벼락도 있어 없어? 있어 우리가 공유는 아파트 공유하잖아요 아파트를 공유할 때 안방 작은 방은 내 거 부엌 쪽의 거실과 네 거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 구분소유적 공유는 네 거 내 거가 정해져 있는 공유라고 제 말 이 돼요? 자 그럼 봐봐 이렇게 가볼게 여기 누구요? 갑과 의리네 갑과 을이 있어 근데 요건 공유요 공유는 뭘로 돼 있어? 일 필지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네 거 내 거가 특정되어 있지 뭘로 찾았어? 요걸로 위치 면적이 특정되어 있다 보이죠? 이걸 구분소유적 공유라 그래 그럼 봐봐 요 의리 침범하면 돼? 안 돼? 안 돼 네 집 내 집이다니까 얘가 침범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얘가 이 집을 이 땅을 팔아먹어 매매로 동의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원래 민법상의 공유는 팔아먹을 때 동의 받아야 되잖아 안 받아 마음대로 파세요 마음대로 근데 여기를 누가 침범했어 애기가 침입을 했다고 불법으로 그럼 얘가 나가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거니까 보존행위만 가능해 근데 나머지는 각자 따로 국밥이야 여기 땅에다가 을 건물 지었죠? 법정사고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토지는 갚고 건물은 누 거야 을 거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 알겠죠? 근데 이건 돼 가위 건물 지었죠? 위아래 갔죠? 이 집은 얘가 살 수 있죠? 그럼 나와 안 나와? 그건 나와 그건 나올 수 있지만 따로따로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 이걸 접목시키는 거야 자 1번 갑과 을은 각 특정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을 하는 것이다 맞는 거야 지금 이게 한 필지로 되어 있죠 그럼 갑의 지분은 누구한테 명의신탁된 거야? 을에게 을의 지분은요 갑에게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거라고 제 말 이해 돼요? 두 번째 이걸 상호 간의 명의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신탁 이참에 이거 정확히 하면 좋아 갑은 자기 자신의 양수한 특정 부분을 배타적 독점이요 독점 독점적으로 을의 관섭 없이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거야 내 거 두 번째 세 번째 갑과 을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동의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내 거야 내 거 내 거라니까 공유 지분권을 주장하지 않고 목적물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갑은 을에 대한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질 원의로 분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분할 청구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 분할 청구 왜 안 돼? 오케이 공유물 분할 청구는 경계선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경계선을 그어 달라고 하는 게 공율분할이야 그런데 얘는 경계가 있어 없어 지금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가 들어갈 수 없는 거라고 이거 엄청 잘 나와 이건 단독으로도 나와요 단독으로도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는 이미 경계가 있기 때문에 분할 청구가 안 된다고 갑의 특정 부분에 대한 을에 방해가 있네 넘어왔네 담벼락 넘어왔네 넘어왔네 그럼 갑이 뭐라고 그래?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물청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각각 남의 담을 넘으면 안 돼요 공유잖아 그러면 프라이팬 날아온다고 6번 갑이 자신의 특정 부분에다가 건물을 신축했네 보여요? 그럼 법정에서 나와 안 나와? 이건 나온다고 그런데 아까 여기 뭐야? 갑의 토지에다가 을이 건물을 지었죠? 그럼 안 나와 자기 토지에 자기가 건물을 지으면 나온다고 소유자가 달라지면 알아듣죠? 무단 무단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무단을 오케이 불법 불법이죠? 그럼 불법이 나오면 뭘로 가야 돼? 물청 물청 물청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누가 들어온 거야? A라는 사람이 불법 들어온 거죠? 누구 땅을 침범한 거야? 을 그런데 갑이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존행위는 같이 해 보존행위만 같이 한다고 보존행위는 청구할 수 있어 보존만 같이 해 나머지는 다 따로 국밥이거든요 보존만 같이 해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그다음에 갑과 을의 공유에 대한 제3자의 불법행위 보이죠? 그러면 손해비상은 뭘로 가야 되고 지분의 비율이죠 항상 돈은 비율 지분의 비율 돈, 돈, 돈 지분의 비율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갑이 아니 정의의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을 낙찰받았어요 그렇죠? 정의라는 사람이 그럼 정의라는 사람은 갑과 정 사이에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둘이 경계선을 짓고 따로따로 생활하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공유잖아 그럼 얘가 2분의 1이지 등기상으로는 그럼 얘가 경매 넘어온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2분의 1을 낙찰받은다고 생각하지 이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 땅인지 여쩡인지 어떻게 알아 공유니까 공유니까 아, 을의 지분 2분의 1을 낙찰받은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정의라는 사람 낙찰자는 아, 전체 토지의 2분의 1을 낙찰받는 거지 특정 부분을 낙찰받는 게 아니라고 이게 당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고 당연히 성립되는 건 아니다 알아듣나요? 이거 7번하고 8, 9번이 좀 그래도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 어려운 걸 풀었어 이게 돼요, 이게? 다행이다 그냥 모르는데 빨리 가려고 대답을 하는 거죠 아니, 어려운 거야 방금 이야기한 게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 다 풀어낸 거야 이거 프린트 좋다니까 집에 가서 문제 풀어갖고 와요 기출 문제는 안 풀 거예요 이것만 풀 거니까 19번 봐봐 아직 많이 남았어 19번, 20번, 21, 22, 23, 24번까지 여기 봐봐 여기 본 게임이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당 약정했죠? 그 위에 갑은 병의 소지 소유를 명의신당 그럼 이게 그림을 그려놔야 돼 토지가 있죠? 이걸 누구하고 매매한 거야? 갑하고 매매했죠? 이건 진짜 매매, 가짜 매매 진짜 가짜 안 보여? 진짜 매매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지금 을하고 명의신당했죠? 그럼 명의신당은 유효야, 무효야? 무효 이 매매는 진짜 유효예요? 유효이니까 얘는 등기 청구권 있어? 청구권 있는 거죠, 최첨 그런데 병한테 부탁을 해서 그 등기를 내 앞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누구 앞으로 가져가? 을 앞으로 가져가는 거야 등기가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등기는 유효, 무효? 얘는 유효, 무효? 무효 명의신당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니까 무효지 그럼 소유자가 누구요? 소유자가 누구냐고 병 갑은 소유자라고 하지 마 등기 아직 안 가져갔는데 무슨 소유자예요, 병이 병이 소유자지 얘가 무효니까 그렇죠? 그럼 병은 직접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얘 할 수 있죠? 그럼 갑은 직접 말소 될까, 안 될까? 안 돼,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갑은 뭘로 가? 갑은 병을 대위 말소한다고 됐죠? 그런데 얘가 팔 안무가 없어 이 수탁자가 누구에게? 정에게 매매로 그럼 얘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또 자신인데 하기가 그렇게 많지도 않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하나 건진 거지 그다음에 이 친구가 자, 봐. 이게 무효죠? 그럼 다시 돌아가지 등기가 그럼 등기 청구에 넘어가겠죠? 이 친구가 자의로 준 거야 자의 그럼 이건 중간 생략 등기처럼 넘어가버린 거죠? 이건 유효 뭐요? 유효가 되는 거야 이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야 지금 이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것도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이라고 해서 가늘 쪽으로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총 몇 개 지문이에요? 아홉 개 지문인가? 총 몇 개지? 여덟 개 지문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는데 봐봐 이제 을과 명의 신탁 사실을 아는 병이 매매 계약에 따라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기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갑과 을 간에 이 갑과 을 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명의 신탁은 삼자가 명의 신탁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삼자간 등기 명의 신탁으로 보아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다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써놓으시라고 계약 명의 신탁으로 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이건 좀 잘 안 나오는 질문이고 2번 봐요 을은 여기 을이 누구예요? 여기죠? 이 그림 을은 이 그림 같이 써야 돼요 집에 가서 검토하니까 을은 부동산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하죠? 소유자가 누구야? 병의 소유자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병의 갑에 대한 이전은기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왜? 매매가 유효죠? 유효니까 병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 거야 매매가 유효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4번 갑은 의뢰계 부당이득을 원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얘가 얘한테 등기를 달라고 할 수 있냐고 안 된다고 얘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얘가 소유자라고 그 다음에 해지란 말 쓰면 돼 안 돼 명의신당 해지 이 명의신당 자체가 무효죠 무효니까 여기는 해지란 말을 쓰면 돼 안 돼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해지하여 의뢰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지 자체란 말 못 써요 그 다음에 6번에 갑은 병에게 엑스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매매의 유효 그런데 얘가 등기 청구하면 얘가 등기해 주겠냐고 돈 받았죠? 얘 갑의 부탁대로 등기 넘겨줬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갑은 병을 대위에서 말소한 다음에 등기 가져오고 다시 가져오는 거야 그 수순을 걸치겠죠 그 다음에 병은 의뢰계 엑스토지 소유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거 직접 말소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거니까 그 다음 병은 아 병은 진정 명의로 의뢰계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얘가 진짜 소유자니까 진정 명의 갑은 진정 명의 돼 안 돼? 안 돼요 갑이 진정 명의를 청구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갖다 막 붙이면 안 된다고 그림 하나 끝났고 20번 와볼게요 여기 지워도 되죠?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그림만 정확히 외우면 80번이든 79번이든 맞힐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갑은 병의 엑스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을 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줬어 이게 그리고 갑과의 약속대로 을은 병에게 토지를 매수했네 봐봐 갑을 이게 지금 계약 명의신탁이야 명의신탁을 했죠? 그럼 자금 줬죠? 유효, 무효? 무효죠? 자금은 돌려줘야 돼요 제가 아까 OX 문제 풀 때 앞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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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하고 매매를 하고 등기가 넘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 자금은 꼭 신탁자의 자금이 아니라 수탁자의 자금으로 매입하더라도 상관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 사람 돈이 아니라 자기 돈을 사갖고 왔죠 그리고 집을 주면서 돈을 받는 거야 그것도 명의신탁이에요 그럼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무효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거야 병이란 사람이 이 갑과 을 간에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집을 매매하느냐 모르고 하느냐가 엄청 중요하죠 만약에 병이 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어 이걸 뭐라고 그래? 선의 그럼 이 매매계약은 유효, 무효?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야 그럼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야? 을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다시 얘가 명의신탁을 알았어 조금만 해봐 여기 금방 끝나 이제 나라고 안 쉬고 싶을까? 나는 민총 안 봐 민법 이거 중개사법 봐야 되는구나 자 중개사법 들어가잖아 이게 나는 공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유효, 무효? 무효 이 등기는? 무효 소유자가 누구요? 병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찾을 때는 아주 첨정해서 선의냐 악의냐 이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한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명의신 무효죠? 돈은 누 거야? 갚 거잖아 여기 그럼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자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고 자금 대신에 등기를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단지 얘가 또 해먹을 수 있죠 정 얘는 누구예요? 매매 얘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돼요? 이 그림이에요 이게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야 지금 이게 자 그럼 이제 봐볼게 갑과 의견의 명의신탁 약적은 유효, 무효? 당연히 무효지 그렇죠? 그럼 해지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두 번째 병이 이제 선이야 선이면 이 라인을 타야 돼요 이 라인 타는 거야 선이면 을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인 거예요 소유자가 누구요? 을이 되는 거야 달라져버리잖아 소유자가 그다음에 갑과 을 그다음에 갑의 친구 정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을이 다시 갑이 지정한 정에게 엑스토제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정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자 봐요 지금 조심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정한테 명의신탁을 했나 봐 내가 있잖아요 을한테 돈 줘가지고 병에 집 사갖고 온 거거든 네가 좀 보관해 나 을한테 뺏어가지고 너한테 지금 명의신탁 하려니까 등기가 넘어간 거야 이렇게 이해 돼요? 그럼 지금 여기 이거야 정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요 왜요? 왜? 명의신탁 자체는 근데 이거 봐봐 지금 명의신탁 했잖아 신탁 팔아먹었잖아 소유권 취득하잖아 근데 얘는 안 돼? 왜 안 돼?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타입 물건으로 매매 계약은 유효일 수 있어도 처분 권한 자체가 없잖아요 그럼 얘가 판 게 아니잖아 얘가 소유자다 지금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얘가 둘이 계약했어 안 했어? 계약한 적이 없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근데 얘가 팔면 돼 안 돼 얘는 되지 얘는 소유자니까 이건 가능하고 그래서 얘가 판 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나오고 뒤로 안 나왔어 이 문제가 이 문제가 한 번 나오고 안 나온다고 이 지문 자체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누구하고 누가 계약했는지 아시겠죠? 누구 누구? 이 갑과 정사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못한다고 자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단이득판을 등기를 달라고 할 수는 없어 자금은 돼 안 돼 자금은 되는데 등기를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금은 부단이득판을 달라고 할 수 있거든 등기는 안 된다고 아 자이네 무조건 자의는 돼 안 돼 볼 거 없어요 그냥 자의 자의로 줬다 그럼 유효, 유효? 유효 이렇게 자의가 꼭 들어야 돼요 등기를 취득할 수 있다 6번에 갑은 을에 대한 매수 자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자금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자금은 된다 자금은 된다 남의 돈이니까 7번에 갑은 을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 자금 해수를 담보하기 위해서 X 부동산 아, 명의 신탁에 절대 쓰지 말아야 되다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해지 무효, 무효니까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유치권 유치권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의라는 글자가 나올 수 있죠? 자의 무조건 뭐예요? 유효 그 다음에 삼자 제3자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선악을 불문하고 뭐예요? 유효 이게 공통점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해지 안 되고 유치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자의 그럼 무조건 유효 그 다음에 선의 삼자든 악의 삼자든 삼자 하고 나오면 무조건 보호를 시켜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유치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8번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장차 X 토지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명의 신탁으로 봤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8래인데 봐봐 얘가 돈 줬죠? 한 번만 설명할까요? 돈 줬죠? 사갖고 왔죠? 그렇죠? 그럼 부동산을 주는 거잖아요 원래 명의 신탁이 그런데 얘가 그랬나 봐 돈 주면서 병의 땅을 사갖고 와 그리고 이걸 팔아 팔면 돈이 나올 거 아니야 잉여금이 그 잉여금을 나에게 줘 그렇죠? 줘 돈을 줘라는 거죠? 여기까지도 명의 신탁으로 보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명의 신탁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원래 명의 신탁이지만 그 부동산을 매수해서 이걸 팔았죠? 그럼 매매 대금이 나오겠죠? 그 매매 대금이 잉여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잉여금을 주기로 약속하는 것도 명의 신탁이라는 거야 거기까지 그럼 효력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효력이 없다 이것도 명의 신탁이니까 효력이 없지? 무효니까 여기까지 나온 거야 다 그럼 이게 지금 가장 잘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우리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명의 신탁 21번은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고 22번 봐볼까요? 22번부터는 21번도 그렇지만 22번하고 23번, 24번 있죠? 방금 나와 있던 거 오른 거잖아 그걸 다 X로 바꾼 거야 지금 이게 돼요? 앞에 있는 걸 X로 바꿔서 낸 거예요? 봐봐 자, 이 자가 명의 신탁 보이시죠? 22번 갑은 을과의 명의 신탁 약정을 맺고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이전하였다 보이죠? 갑, 을 이거 신탁자 얘가 뭐예요? 수탁자 명의 신탁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됐죠? 자, 1번 을이 자신의 등기 명의 기와로 팔아먹었네 병 팔아먹었죠? 그럼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런데 뭐였어? 선의의 하나예요 X 왜? 병은 선악에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2번 적극 가담했네 그럼 병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그러면 갑은 을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의, 갑형이 안 되냐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누구야? 을이 돼버리기 때문에 갑은 이 사람은 소유자야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취급이 안 된다고 이 자가 명의 신탁에서 대외적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이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을하고 지금 병이 적극 가담한 거죠? 그럼 여기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채권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 외부적으로 보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명의 등기를 믿고 병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선의로 매수한 정이 있죠? 여기 정 아니 여기 지금 적극 가담 했잖아 병 적극 가담 가담 등기 넘어왔죠? 무효지? 여기가 또 팔았죠? 선의자죠?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 오케이 이중매매 계산하면 돼 1차 매매 2차 매매 무효 다시 정 무효 이거 하고 절대적 무효 여기다 여기다 옆에다 절대적 무효라고 써놓으세요 절대적 무효 그래서 이 3자가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어디 있지? 여기 있는데 여기 여기 절대적 무효 밑에 쓰고 있네 그다음에 5, 4번에 값과 토지에 대한 매매액을 체결하고 등기명의만 을로부터 이전받은 병도 병 보인가요? 병도 제3항 3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긴 3자로서가 아니에요 3자로서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3자가 아니고 당사자입니다 3자는 수탁자로부터 매수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둘 끼리 소유자가 누구라고 했어? 갑이죠? 얘가 팔아먹은 거죠? 그럼 당사자로서 취득하는 거지 3자로서 취득하는 게 아니라고 자, 그다음에 23번인가? 자, 23번은 어떤 그림인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X 부분은 보면 갑은 병 소유 토지를 친구 을과 명의신탕 약정 맺었네 그죠? 을하고 그리고 아, 여기 병 걸 샀네 아까 중간 생략형 명의신탕 여기 매미했던 거 그죠? 여기 명의신탕 했잖아 아까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등기 넘어온 거잖아 그죠? 이 문제가 아까 몇 번이었죠? 20 몇 번하고 관계되어 있지? 아, 19번 19번하고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22번 옆에다가 19번은 다 오른 거였잖아요 22번은 다 틀린 거거든요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네 그러면 자, 1번 이 등기는 유효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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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지? 소유자가 누구? 병이지 병은 직접 말소 갑은 대의 말소 자의 유효 명의신탕 무효 그죠? 매매기약? 유효 등기청구권? 있다 자, 효력이 없어요? 해지란 말 쓰면 돼? 안 돼 해지를 이유로 이런 단어 쓰면 안 된다고 명의신탕은 무효니까 조금만 풀어보기 힘내봐 현재 소유자는 누구? 병이지 왜 의리야? 병 병은 의뢰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직접 말소 소유자가 병이니까 아니, 아까 19번의 반대라니까 그 다음에 5번 병이 갑의 부탁대로 의뢰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이상 병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한다? 안 한다 매매는 유효, 무효? 유효니까 당연히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을은 자의로 돼 있네 자의로 그렇죠? 그럼 이거 실제 부합되는 거죠? 유효, 무효? 유효 유효지 유효 아까 뒤집으면 된다니까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다 쓰는 거 그랬다 그렇죠? 바로 밑에 내년에 오면 거기 써놓을게요 밑에다가 그렇죠? 내년까지 오겠어요 자, 7번 뭘로 가 있어요? 정이네 정, 정 파란무 걷는갑다 정 그렇죠? 선악을 불만하고 소유권 지대할 수 있다 그런데 선의의 하나요 틀린 거지 이렇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 23번이었던가? 24번인가? 24번은 아까 몇 번하고 연결되는 거야? 24번은 20번하고 연결하면 되겠네 요건 20번 요건 20번하고 24번이 아니네? 어디 갔어? 요거 여기는 20번하고 연결하면 돼요 20번하고 됐죠? 자, 이제 봐봐 그러면 병, 소유,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탕 약정을 매고 자금을 줬어 명의신탕 약정을 했고 자금도 줬어요 누구 부동산? 병의 부동산 매매했습니다 등기 가져왔죠? 그런데 알아 몰라 전혀 몰라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선의 매매 유효 등기 유효 소유자 을 그렇죠? 보여요? 뒤집으면 돼 자, 갑과 을 명의신탕 약정은 그 토지를 반드시 갑의 아까 자금으로 사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을 자금으로 산 다음에 부동산 주고 자금을 갑으로부터 받으면 되거든 그래서 꼭 갑의 자금으로 취득해야 명의신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 돈으로 살 수도 있다 을 돈으로도 살 수 있다고 만 X 두 번째 병이 선이네 그럼 병이 선이죠? 병이 선이라고 해서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탕이 유효가 되는 건 아니야 명의신탕은 무조건 무효요 자, 을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 선이잖아 선이 매매 유효 등기 유효 소유자 을 그래서 취득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틀린 거지 다 X라니까 자, 그다음에 갑을 의회계 부당이득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건 돼 그렇죠? 돈을 달라고 하는 건 등기를 달라고 하면 안 되지 등기는 안 되지 자, 5번 갑이 토지를 점유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한 매수 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이란 말 쓰면 안 된다고 유치권이 보이면 땡큐인데 그렇죠? 유치권 받는데 끝에 있는 게 없다야 그건 안 되지 이따가 나와야 답이 무조건 유치권만 가면 안 돼요 자, 됐다 이 정도 집에서 풀어갖고 오세요 이제 아마 여기 안에서 놀아요 뱅뱅뱅 다 제가 다 풀어봐서 다 아니까 이것만 풀면 금방 알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내가 이따가 점심 먹고 특별법 한 장 있잖아요 이걸 내가 촬영을 해놓고 갈 거거든요 주택임대, 상가건물, 담보가등기, 집합건물 여기 뒤에 있잖아요 동영상 보셔도 되고 아니면 한 시간 있다 듣고 가도 괜찮고 이건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으니까 동영상 올라가면 볼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고생들 하셨어요 고생들 하셨어요